전화를 드렸는데 전원이 꺼져 있어서요. 아, 그랬어요. 여기, 여기 좀 앉아요.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이태송 사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. 누구요? 송 간호사님께서 부탁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? 아, 아, 네. 이게 누군가? 회장님, 안녕하세요. 나영이가 씨 아닌가? 그래요, 앉아요. 우리 집엔 어떻게 왔나? 서류를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. 응? 서류? 누가 우리 집에 서류를 보냈어? 응? 서류 누가 보냈어? 사모님께서 저희 브랜드 카탈로그를 좀 부탁하셔서요. 근처 매장에 갔다가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제이패션 카탈로그? 아,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. 그랬어요? 아, 그런 거면 지욱이한테 부탁을 해서도 됐을 텐데. 아무튼 먼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네. 아닙니다. 안녕! 좋아요!